머리가 여기가 낫겠다. 네, 일로, 일로 하고 잘까요? 좋은데요? 화장실 갔다 오셨는데, 화장실 갔다 오셨는데. 화장실을 지금... 갈 상황이 지금... 밖에 바람 소리가 들리십니까? 우리 인생의 마지막일 거야, 우리가 같이 이렇게 텐트에서 자는 거. 기분이 어떠세요? 진짜 얼굴 안 보여. 안 보여요, 저 얼굴? 라이트 하나 해 줄 수 있나요? 안 보입니다. 지금 보입니다. 첫 캠핑과 마지막 캠핑을 형님들과 함께 또 할 수 있게 되어서. 생방송입니다. 너무 즐겁습니다. 행복하고요, 설레고요. 기쁩니다. 오랜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, 정말 행복하게. 나도요. 우리 라이트 한번 비춰주세요. 재영이 형, 우리... 와, 진짜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 같아요. 이렇게 이런 텐트에서 이렇게 밖에 바람이 이렇게 많이 부는 파타고니아 숲 속에서. 피치로이 앞에서. 아, 저는 우리 멋있는 동생들과 이렇게 한 텐트에서 이렇게 폭풍에 가까운 바람과 적당히 되는 이 비와 평생 기억할 밤이 되겠네요. 고맙습니다. 고맙네요. 아, 저인가요? 네, 셀카 아닙니다. 어디 가서도 할 수 없는 추억인 것 같아서 기억에 남고. 오래오래 이 영상을 제 핸드폰 안에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. 사랑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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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화장실은 없잖아요? 갔다 갔다. 이 날씨는 다녀올 수가 있을까요? 아 갔다 와야지. 여기서 살 수는 없잖아. 아 왜 편하지? 왜 편한 거야? 야 잠깐만. 아니 바람 소리가 뭐 이래? 아 낭만은 있긴 한데 바람이 아주 요동을 친다. 밖은 시커멓고 텐트는 이러다 찢어질 것 같다. 내일 일출이고 뭐고 당장 오늘 밤에 우리 괜찮을까?